정말 많이 답답할 것 같은데 정말 재난을 넘어서 재앙입니다 디지털 시대 이전 시대로 우리가 회귀하는 모든 일상이 뭉칠 거예요 카드 교재 서비스, 쇼핑, 영상 서비스, 오먼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없게 되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대화 메신저라든지 그리고 업무 메일들, 계약 문서들 그리고 공공의 재무 회계 데이터들 이게 하루아침에 데이터가 없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은행에 가서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송금을 해야 될 때 아니면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 이런 주문하는 활동들이 아무것도 안 되겠죠 오늘 여기 오면서 했던 일상을 그대로 돌아보면 다시 오면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교통 이용 요금을 결제를 했고요 그리고 지하철에 오면서 음악을 듣기 위해서 요만 서비스를 이용했고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 센터에 연관됐다고 해주면 돼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데이터 센터가 모두 사라졌다 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결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스마트 물류나 스마트 공장, 최근에는 생성형 AI, 로봇들 이런 산업들이 다 멈추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실은 여객기라든지 기차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고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인류의 업적과 데이터가 모두 다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그 모든 부분에 대한 히스토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은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디지털 시대 이전 시대로 우리가 회귀하는 그런 상황이 놓일 것 같고요 지금 혁신이라고 불리우는 자율주행이나 AI 이런 것들이 그 아래에는 데이터 센터라는 인프라가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혁신이 더 지속되고 발전되고 있는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라는 인프라가 없다면 그것들에 대한 기술 속도가 현재 늦어지거나 받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 데이터 센터는 자연재해에 안전해야 됩니다 해일이나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발생하면 지하에 전기 설비가 있으면 침수가 되고 정전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LGCNS 부단 데이터 센터는 해수면보다 1층 높이가 6m 위에 있습니다 96개의 고무 기둥이 건물을 받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고무 기둥이 휘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진동 에너지를 흡수해서 건물 위쪽에 있는 흔들림이 없이 장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 최초로 부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도입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공항과 같은 보안 시설입니다 차량이 갑자기 돌진해서 데이터 센터에 위해를 가할 수 없도록 로드 블럭이 있고요 데이터 센터는 외벽에 창문이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 위치 정보도 사실은 대외 비예석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CNS 간판도 건물에 안 붙어 있거든요 저도 여기 부산 센터에 처음 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2층인지 3층인지도 아직 없고 인정표가 없기 때문에 길을 한참 헤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적응하는 데는 3개월 정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전기 공급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가 끊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날씨가 안 좋을 때 집에 있으시면 번개가 지면 형광등이 잠깐 깜빡거리고 그러면 어떤 전기 개통에 문제가 생긴 거겠죠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재난이나 이런 이상 상황이 생겼을 때도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백업 선로로 구축될 수 있는 변경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게 데이터 센터의 설계 컨셉이고요 그런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데이터 센터는 중요한 핵심 설비 심장 같은 설비가 있습니다 그게 무정전 전원 장치라고 하고요 1초나 짧은 순간에도 바로 전기를 공급해서 끊김없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게 돼요 실제로 한전에서 공급하고 있는 전기를 정전을 시키는 정전 테스트 훈련을 하는데요 국내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데이터 센터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내 최초로 저희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진행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가서도 데이터 센터에 종기 내리는 데이터 센터는 LG CNS 부산 데이터 센터만 있을 걸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가 일반 가정집에 비해서 많은 전기를 소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지 않고 예전과 같이 산재된 여러 곳의 데이터 전산 센터 형태로 남아 있다면 중앙 집중된 사용량보다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하이퍼 스케일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좀 더 대용량의 그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기 에너지 솔루션을 절감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총 에너지 량이 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IT 자원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냉방을 해서 이 열들을 식혀줘야 되는데요 일반 데이터 센터들이 냉동기나 에어컨을 사용해서 그 전력들을 소모한다면 우리 부산 데이터 센터는 외부의 차가운 기온을 사용해서 데이터 센터 전력을 35% 연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LGCNS 데이터 센터 운영 역량 관련해서 친환경이나 안정성에 대해서 과학기술 정통부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생각해야 될 데이터 센터의 트렌드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측면의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어찌 보면 쿨링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몇몇 글로벌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빙하 밑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거나 바닷속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실험적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데이터 센터 업계도 굉장히 기술의 격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데이터 센터는 서버가 40도, 50도가 돼도 버틸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한 서버를 적용하게 하고요 그를 위해서는 다양한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에너지 시스템을 투자 혹은 개발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설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노력을 다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담과 압박이 굉장히 심한 직종입니다 우리가 자칫 운영을 잘못하게 된다면 모든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재난이라는 건 자연재해처럼 재난이잖아요 데이터를 지킴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 같아요 추억이 담긴 콘텐츠라든지 그분들의 노력이 담긴 인사정도 건강 정보 혹은 금융 정보 등등 모두 다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기록이고 그들에 대한 증빙이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은 소중한 나의 존재이고 기억의 조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소실되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향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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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